미이라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미 사망한 끔찍한 모습의 미이라들 그런데 만약 시간을 되돌려 미이라를 원래 모습으로 바꾼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몰랐던 굉장히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데 자 지금부터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시간여행을 시작해보겠다 딱! 집중! 자 첫 번째 시간여행 타겟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초절정 미녀 되시겠다 이집트 최고의 미녀라고 하면 다들 이 클레오파트라를 떠올릴 텐데 하지만 클레오파트라 못지않은 초특급 미녀가 한 분 더 계셨다 그게 바로 이 네페르티티라는 누님이셨다 네페르티티는 이집트의 왕비이자 파로우로 출중한 미녀로 수천 년 동안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녀의 미모가 어찌나 출중했냐면 얼굴 하나로 평민에서 왕비로 왕비에서 파라오로 신분 상승의 성공! 진정한 떡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었다고 그런 네페르티티의 미모가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조각상 때문이었는데 무려 삼천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어제 만들어진 것처럼 생생한 이 모습 이걸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체 모를 신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이 흉상은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미라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 이집트에서는 왕족이 죽으면 무조건 미라를 만드는 게 궁룰이었기 때문에 네페르티티의 미라도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어야 했을 터인데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도 발견되지가 않아 이건 정말 세계의 미스터리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왕가의 한 무덤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게 훼손된 미라를 발견하게 된다 거의 뭐 갖다 버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망가진 미라였지만 열정 넘치는 학자들은 그걸 붙잡고 끝까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바로 이 폐차 직전의 미라가 전설 속의 미녀! 네페르티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다 학자들이 이 미라의 두상을 분석한 결과 네페르티티의 흉상과 아주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렇게 밝혀진 네페르티티의 현실 얼굴은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추측되고 있다고 음, 실망했어? 나도 그래 역사상 최고의 미인이라는데 왜 내 눈에는 아이유가 더 이뻐 보이냐? 뭐, 미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세기의 미인이라는 네페르티티의 미라는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고 현재는 아예 이집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네페르티티의 실제 무덤을 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이란다 만약 그녀의 무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걸로 관광 수입을 오지게 땡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미녀라고 해도 어쨌든 미라 자체는 이런 모습일 텐데 이집트 정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의 두 번째 미라로 들어가 보자 이번에는 전세계 미라 중 가장 미스터리하다는 미스터리하다는 절규하는 미라를 보여주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이집트 여기서는 일명 왕가의 은신처라 불리는 어마어마한 비밀무덤이 발견되고 만다 무덤 안에 가득 찬 이집트 왕족의 보물과 미라 그건 과거 이집트의 위험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황금으로 뒤덮인 미라들 사이에 딱 하나 어딘가 기괴한 미라가 있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시달리며 엄청난 절규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 소름돋는 생김새의 미라가 말이다 과거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었던 이유는 사후 세계에서도 육체를 가지고 잘 살라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평범한 미라 같은 경우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되는 게 궁룰이었는데 반면 이 미라는 소중은커녕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데다가 심지어 당시 이집트에서는 불결하다고 여겨졌던 염소가죽으로 덮여있는 충격적인 비주얼까지 이건 거의 저주를 받은 수준이나 마찬가지였던지라 학자들은 그 스토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이 미라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답은 바로 태-윤나 사실 이 미라의 정체는 이집트의 왕자 펜타웨어였다 그는 황제의 아들인 만큼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펜타웨어는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실에 화가 난 펜타웨어는 자기 어머니와 짜고 자객을 고용 왕위를 물려주지 않은 아버지를 암탈해버리는 충격적인 패륜 행위를 저질러버렸다 자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으나 문제는 왕위를 물려받은 진짜 황제 람세스 4세가 아직 남아있었다는 거 아버지의 죽음에 분노한 암세스 4세는 대규모로 군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 펜타웨어를 순식간에 때려잡았고 결국 그를 처형해버리고 말았다고 그 이후 펜타웨어의 유해는 반란과 패류를 저지른 죄를 물어 아주 처참하게 미라가 되어버렸고 그가 생애 최후에 지은 고통스러운 표정은 그대로 미라에 박제되고 말았다는 소식이다 사망 당시 펜타웨어의 나이는 고작 20세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살아있을 때 아무리 나쁜 놈이었다고 해도 죽은 뒤에는 좀 편하게 쉬어야 할 텐데 그마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람세스 4세의 위엄 이건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었던 이집트인들에겐 정말 최악의 형벌이었던 것 같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미라는 바로 우리나라의 미라다 미라 하면 무조건 이집트만 생각했겠지만 Nope!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전설적인 미라들이 있었다는 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이 파평윤 씨 미라다 이 미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무덤을 발굴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신박한 미라로 키는 약 153cm에 나이는 약 20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사망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건 이 파평윤 씨 미라의 뱃속에서 출산 직전의 태아가 고스란히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녀가 딱 5분만 견뎌냈으면 순탈하게 아이를 낳고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다음으로 볼 두 번째 미라는 이것보다 더욱 더욱 더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어린이 미라의 사연되시겠다 이 미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사망한 한 어린이의 미라로 사망 원인은 다름 아닌 천연두 이 조그만 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망 당시의 나이는 고작 5살로 굉장히 어린 나이의 세상을 뜬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이 어린이 미라는 발견됐을 당시 아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옷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부모로 추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 같은 상남자들조차 아주 눈물샘이 자극됐다는 소식이다 자 아무튼 이 미라들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미라를 만드는 풍습이 있었나? 라는 궁금증이 솟아났을 텐데 이들이 미라인 건 확실하나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집트 미라와 우리나라 미라는 서로 전혀 다르다고 한다 이집트 미라가 아주 화려하게 방부처리를 해서 아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특징이라면 우리나라 미라는 회광묘라는 독특한 매장 방법 때문에 아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특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회광묘란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무덤 같은 경우 안쪽을 완벽하게 밀폐해버리는 특징이 있어 안에 있는 시신을 완벽하게 진공포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시신이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 조상님의 포장기술 이쯤 되면 정말 경이로울 지경이다 공포영화의 대명사인 미라들이지만 옛날엔 다 사람이었던 만큼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아무리 재밌는 스토리가 있다고 해도 나는 한밤중에 단둘이 미라랑 잊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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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